야, 내가 어제 TV 봤는데 보트 같은 거 타고 한강 건너던데 우리도 주말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때? 오, 재밌겠다! 기왕 하는 거 배도 만들어보자 크크크, 나 예전에 조남 영화에서 배 만드는 거 보고 뜨먹 만들어보고 싶었어 해차평 같은 거 주워다가 테이프로 묶으면 물에 뜨지 않을까? 오, 림 천재인 듯 한강 가면 페트병 많이 버려져 있으니까 돈도 안 들겠다 미친놈들! 야, 무슨 얘기하냐? 이 도른자들이 페트병으로 배를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겠단다 크크크크, 뭐하고 좀 해줘라 존X 재밌겠는데? 나도 갈래! 맞다, 이 새끼 병X였지 뭐야, 너네 어디 가냐? 나도 껴줘 뭐 하는지는 알고 따라오냐? 몰라, 크크크크 가보면 알겠지, 크크 우리 이러다 한강 건너서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냐? 크크크크, 개꿀 구조당해서 뉴스에 나오겠지, 미친놈들아 이 앞에는 그렇다 치고, 노가 있어야 다지 멍청이더라 노는 부러진 대걸레 같은 걸로 내가 대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, 그리고 구명조끼도 가져가야지, 다 죽을 일 있냐?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, 난 집에서 쉬련다 야,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, 응? 같이 놀면 재밌잖아 에이, 어쩔 수 없지, 믿을 물에 빠지면 신고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이토피야, 너도 갈 거지? 나 주말에 넷플릭스 봐야 되는데 어, 그, 그, 재밌겠다 자 가자, 추랑이야 우리는 신대륙으로 간다 야, 물 샌다, 어떡해 가라앉는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멍청이네, 크크크크 야피애들, 소식 들었냐? 걔네 페트병으로 땜목 만들어서 한강 건너려다가 물에 빠졌었대, 크크크크 아, 진짜? 어디 다친 데는 없대? 다행히 얕은 곳에서 띄우자마자 가라앉아서 다치지는 않았대, 크크크 안 다쳤다니 다행이네 아니, 대체 그런 멍청한 짓은 왜 하는 거야? 크크크,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뭐 본능에 이끌려서 했겠지 원래 그런 애들이잖아, 크크 아니, 하려면 땜목 만드는 방법이나 실제로 만들어서 건넌 사례부터 조사하고 하던가 저렇게 대충 시도하면 당연히 가라앉지, 크크 자, 잡담 그만하고 이제 우리 할 거 해야지 조별과제 역할 분담부터 하자 우선 외부에서 하는 인터뷰는 붙임성 좋은 엔프제랑 에프제가 나가서 하면 될 것 같음 그리고 자료조사는 인티제랑 인프제가 하고 깊이티는 인프제랑 이티제가 대체로 꼼꼼하니까 하면 될 것 같음 나랑 에티제는 다 취업된 것 같고 발표 준비할게 야, 근데 PPT는 인티제가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린든 얘 성향상 분석하고 조사하는 거 잘하니까 자료조사에 더 잘 어울림 아니, 그건 네 생각이고 얘 진짜 PPT 잘 만드는 거 내가 아니까 얘 PPT 시키자 아니, PPT는 이프제 이티제도 충분히 잘하고 아까 말했듯이 인티제는 성향상 자료조사에 더 잘 맞는다고 아니, 잘하는 사람이 대놓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야,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 두 사람 사이에 끼면 위험하니 참아야지 근데 아까부터 왜 시비쪼로 얘기해? 응? 난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건데 너야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 뭐라고? 역시 저 둘 성향상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왜 싸우고들 그래? 왜 싸우고들 그래? 무섭게 야야, 서로 싸우지 마 여기 있는 사람 불편하잖아 맞아, 맞아 친구끼리 왜 싸우고 그래?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어,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언제 싸웠다고 그러냐? 누가 봐도 싸우고 있었는데 아무튼 내가 조장이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음 웃기시네 조장이라고 맘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? 싸우는 거 맞구만, 뭘 야, 근데 이거 인티제 본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님 아, 생각해보니 그렇네, 넌 어떻게 생각해?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나는 오, 그러면 둘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지? 역시 내가 최고야 야,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 둘 다 하겠다는 말은 와, 역시 인티제 너의 그 희생정신 진짜 멋져 그렇게 해주면 나도 이견 없음 나도 하, 그러면 둘 다 하는 대신에 난 자료만 넘겨주고 이유로 모일 때 안 나온다 오케이, 콜 야, 다 뭐였냐? 어, 뭐야 이 집 전화 안 받던데 어디서 찾아왔냐 얘야, 뻔하지 집에서 자고 있는 거 잡아왔음 크크 젠장 얘한테 집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 그럼 다 모인 건가? 아니, 엔티법소 얘도 전화 안 받는데? 기다려봐 지금 전화 안 하면 조혜선 네 이름 뺀다 난 한다면 하는 거 알지? 아, 그게 아니라 나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 먹고 자는 중이어서 못 받았어 오늘은 빼주면 안 될까? 저 새끼 고라임 제 어제 새벽 4시까지 술 먹음 크크 개XX 30분 안에 안 오면 네 이름 뺀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동의합니다 알았어, 가면 되잖아 가면 일단 회의 시작하자 시간 아깝다 그럼 주제는 뭐가 좋을까? 아니, 별로야 그것도 별로 그것도 애매함 나 안 해! 왜 삐지고 그래 아무 주제나 할 수는 없잖아 야, 인팀 뭐 해? 더 나지 말고 집중하라고 주제 생각나는 거 뭐 없어? 미친놈아, 그걸 과제로 어떻게 해? 좀 실현 가능한 걸로 제시해봐 그럼 네가 해보던가 지적만 하지 말고 인정이요 크크 그래서 어디까지 했음? 주제 정하는 중이야 아직도? 에휴, 한심한 놈들 크크 이 형님이 오면서 쩌는 주제 생각해놨는데 어떠냐? 아씨, 재수 없긴 한데 나쁘지 않은 주제긴 하네 음, 그럼 이걸로 할까 나 없으면 이조는 망했겠구만 크크크 아우, 재수 없는 거 봤자고 운 좋게 떠오른 거면서 잘난 척은 크크 그래, 그걸로 너의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생각해 늦게 와놓고 그 태도는 뭐야 늦을 수도 있지 주제 줬으면 됐지, 을짜라고 저 새끼 그냥 빼버리자, 어때? 잠깐 진정들 좀 해봐 회의해야지 하하, 개판이네 이름부터 응 cookie 이어괜히 하하, 개판이네 뮤직빅 비판이네 비판이네 이름나 여pei 이름나 등 감사합니다.